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에서 ITQ 엑셀 자격증 취득으로 OA 마스터 도전하기 강좌를 진행하게 될 김경남입니다. 도심권 50플러스 센터 SNS 전문가 양성 과정에 참여한 후 이춘희 변조목 강사와 함께 열린 학교 파워포인트 자격증 취득 과정인 나알비 프리젠테이션 스킬업 수업을 진행했고 좋은 반응으로 이룸학교에 선정되었습니다. 저희 수업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중요한 컴퓨터 수업의 특성상 한 명이 수업하고 두 명이 수업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 강좌는 엑셀 기본 개념 익히기는 물론 엑셀 실무에서 가장 유용한 데이터 입력 및 문서 작성, 함수, 데이터 분석, 차트 작성까지 필수 팀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. ITQ 전문가가 쉽고 빠르게 정확히 알려주는 자격증 취득 노하우를 통해 엑셀 능력 향상은 물론 자격증 취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. 실무 위주의 수업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수업, 더 나아가 자격증 취득으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이 되실 것입니다. 50플러스 세대들이 IT 분야 정보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같은 동지애를 느끼며 즐기고 나눔을 기뻐하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.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. 괴태의 명언처럼 늘 배우고자 한다면 또 준비를 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50플러스 세대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